손주분은 소아씨가 많이 많이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여러분께 파이팅! 파이팅!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날에 있던 오리코를 데려오게 됐거든요 네 좋아서 뭐해 주시래요? 어머! 나한테 준비 될까요? 네! 우리 지금 당신을 뛰어봐요 하나 둘 셋 네! 슬픈 콘텐츠의 시험을 소개해드렸어요! 하나, 둘, 셋, 리! 기타야, 유나야, 모모장, 사랑장, 박채경, 미사장, 기타야, 송세여, 추측이, 과이너, 이비야, 세상에, 난 하나, 파티, 슬픈 파티, 슬픈! 다음, 하나, 둘, 셋, 파! 너무 재밌다! 하나, 둘, 셋, 파! 한 번도 이게 끝난 노래입니다, 여러분. 하나, 둘, 셋, 투! 슬픈 콘텐츠의 시간만의 만남으로 여러분, 이렇게 인사받을 보니까 한 번도 딱입니다! 자, 그럼 그냥 인사할 수 인사드릴게요! 지금까지 슬픈 콘텐츠의 인사할 수 있습니다! 대표팀의 실력을 통해 요. 감사합니다.